안녕하세요. 국어강사 안완섭입니다. 자 오늘은 군무원 국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 전용 단독반이 개설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군무원 9급, 군무원 7급을 응시하는 수험생만을 위한 국어강의가 개설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군무원은 일반 공무원 시험과 시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는 수 문제 사지선다 객관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군무원 시험 문제는 25문제고 역시 사지선다 객관식입니다. 푸는 시간은 20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야 되고요. 군무원은 25문제를 25분 안에 푸는 겁니다. 시험 푸는 시간 원칙이 한 문제당 1분인 거죠. 자 먼저 문법을 봅니다. 이 문법은 현대문법을 의미하는데요. 공무원 시험은요. 세 문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반면에 군무원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나 많이 내요.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문법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무원 시험은 문법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 첫째 군무원 시험에서는 문법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비문학 독해인데요. 지문 독해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9문제에서 11문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가 안되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고속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군무원에서도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최고 9문제까지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에 비해서는 적게 낸 편이지만 군무원도 비문학 독해는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문학입니다. 공무원 시험 문학은 고조문학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한 문제. 현대문학 시 소설 합쳐서 안 나온 경우가 많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한 문제입니다. 결국 고조문학 현대문학 고조문법 다 합쳐서 기껏해야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얘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문제도 시나 소설을 작품 분석 감상 방법이 아니고 비문학 형태로 예를 들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으로 채식주의자 뭐 썼다. 이게 나온다. 그러면 윗글을 읽고 맞지 않는 내용을 골라라. 결국 비문학 독해식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반면에 군무원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조문학 작품 현대문학 작품 실제로 주고 작품을 주고 작품 감상법을 물어보죠. 주제를 물어본다든가 표현법을 물어본다든가. 그래서 군무원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문법 두 번째 중요한 게 문학 작품 감상과 해석이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 또 한자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공무원 시험 문제는 한자 자체 표기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어휘로 출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윗글을 읽고 가로에 들어갈 단어로 적장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 그냥 어휘로 물어보는 거죠. 그 어휘에서 옆에 가로 열고 한자를 써주는 것뿐이에요. 한자를 몰라도 어휘로 문제를 물어보는 거고요. 군무원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내고 다음 주 한자 표기가 잘못된 거 골라라. 맞게 된 거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사자성어가 많이 낸 편입니다. 사회성어는 적어도 한 문제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문법 문학 한자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 논리인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논리가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군무원 시험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출제 범위가 아니죠. 논리를 안 하셔도 될 듯 하더라도 기본적 수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푸는 시간은 공무원 시험 문제는 비문학 도끼 지문이 많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25문제에서 군무원 시험 문제는 비문학 도끼가 좀 적기 때문에 푸는 시간은 약간 여유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군무원 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차이점으로 알아봤는데 이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제 그동안의 군무원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구급 시험 문제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는 꾸준히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적어도 7문제 많으면 10문제까지도 낼 수 있겠다. 적어도 많이 낸다는 거죠. 독해는 이 정도. 그런데 조금 늘고 있죠. 그래서 독해가 많이 나오면 10문제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학을 보세요. 들쭉날쭉하지만 적어도 3문제 이상은 됐죠. 그래서 군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문법과 문학에 좀 힘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휘 한자를 묶어서 같이 하는데 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이론을 수업할 때 어휘하고 한자를 같이 해줍니다. 즉 필요한 한자나 필요한 어휘는 거기에서 칠판에 판사를 해주고 한자를 써주면서 이런 한자는 중요하다. 이런 어휘는 알아두세요. 이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수업 이론 수업을 하되 하면서 어휘와 한자를 같이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수업만 들으시면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다음은 군무원 7급 출제 계획을 살펴볼게요. 군무원 7급도 문법은 똑같이 많이 냅니다. 독해도 들쭉날쭉한데 알 수가 없죠. 적게 낼 때도 있고 많이 낼 때도 있고요. 그러나 구급과 7급의 차이점 따지면 압도적으로 문학을 많이 내왔습니다. 군무원 7급이 내년도 많이 나올 것이다. 어휘도 들쭉날쭉하죠. 한자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군무원 구급과 군무원 7급은 차이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문만을 7급에 낸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구급과 7급에 차이는 특별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론 수업 정규 커리큘럼을 그대로 수업을 들으시고요. 여기에 뭘 해야 되냐면 문학과 사자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규 이론 수업 외에 특강으로 문학 특강을 따로 해 줄 겁니다. 그 수업까지 한다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년간 학습 커리어 한번 볼게요. 먼저 이론 수업입니다. 방금 했던 대로 전 범위를 군무원 시험에 맞게끔 이론 수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문학 특강을 하는데 이 문학 특강은 뭐냐면 시나 소설을 해석 방법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분석해가지고 나올 만한 작품들 분석해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두 파트를 들으면 전범이 군무원 준비가 완벽히 됐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 할 게 뭐냐면 기출문제 단어별 문제풀인데요. 이 기출문제는 행정직과 달리 군무원에서만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2020년부터 군무원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방대한 자료는 공개된 시험 외에도 공개되지 않았을 때 자료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무원 시험을 대비할 때 기출문제풀이와 예상문제풀이를 이 두 달을 통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앞에 배웠던 이론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이때는 똑같은 25문제를 실제로 군무원 시험에 맞춰서 난도에 맞춰서 시험 보는 시간이고요. 마지막 한 3주 정도 남겨놓고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 그리고 중요한 파트만 뽑아서 족집기 특강으로 해주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무원 오리엔트에 간단히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열정만 가지고 오세요. 이제 제가 군무원 수강생만을 위한 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군무원 수업에 최적화된 수업으로 여러분에게 해줄 겁니다. 그러시면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최고의 고득조문이 돼서 군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중에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